안녕하세요 여러분 담배상아쌤입니다. 오늘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자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결국 이렇게 찍고 있긴 한데요 이거 찍는 거 회사 가야 되니까 이제 제가 출장을 왔어요. 출장 와서 부산이고 거기에서 숙소에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묵고 있는 숙소예요. 그냥 진짜 느껴요. 아 이렇게 자고 싶은 날이 있구나 가끔이라도 우리가 매일 뭐 그런 시간이 가끔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가끔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하루에 영상 하나씩을 올려왔던 다른 유튜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두더웠지 내가 그래서 숙소에 빨리 나고 싶다 제가 졸려서 뭐라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바이 베어 4 2 1 5 5 5 2